자 일단은 우승 도장 확보가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일단은 화북동의 제일 대장 화북 동장님을 좀 만나가지고 어디를 가면 좋을지 제가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번 들어가 보시죠. 도련 소리? 사람들 많이 울린 것 같은데요. 대회의 시. 춤춰도 되나요? 올라가서. 올라가서 춤춰도 되나요? 춤춰도 된다고. 춤춰도 되나요? 올라가서. 세워라. 가기를 말어라.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허락 없이 올라가서 춤을 췄는데 좀 재미있으셨어요? 제가 신나게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을 위해서 노래자랑에 또 제가 한번 꽃이 되어보려고 합니다. 일소일소일로일로 신녀 노래 주세요. 일소일소일로일로 얼굴마다 쓰여져 그 탄치도 몰두 모르는 것이 인생인 것이죠. 맞아요. 인생은 한참도 몰라요. 인생인 것이죠. 맞아요. 그게 바로 인생은 마구리뽕. 울다가도. 한세상이고. 울다가도. 울다가도. 한세상이고. 맞아요. 욕심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왜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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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고 갈 거 하나 없으세요. 가지고 갈 거 하나 없어요. 한 번 더. 가지고 갈 거 하나 없어요. 웃으세요. 여러분. 우승 도장한 내 거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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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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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늘 동장님 혹시 출근하셨나요? 네, 지금 출근해서 오실 수 있습니다. 이제 자리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 동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되게 멋쟁이세요. 고맙습니다. 마치 방송 올 거라고 생각하고 딱 차를 입으신 것처럼. 글쎄요, 그렇게 됐습니다. 되게 멋지신데요. 화북동 주민센터가 다른 곳에 비해서 진짜 이거 하나만은 또 특화되어 있다, 이거 하나만 자랑하고 싶다,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 동 지역 주민들과 저희 동 센터와 간에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만들어가는 공간이 있습니다. 어떤 공간인가요, 거기? 자, 한번 가보시죠. 어디로요? 밑에 있는 저것도 후원 파는 건가요? 쌀이 부족한 사람도 이렇게 자율적으로 이제 갖다 놓기도 하고 갖고 가시기도 하고. 저희 집에 쌀이 좀 때마침 떨어지는데 저도 좀 가져가도 될까요? 갖고 가셔도 됩니다. 농담입니다.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써야죠. 네, 네. 그러면 우리 동장님께 정말 이 좋은 나눔 정신에 대해서 제가 또 들었으니까. 이 나눔 장터를 제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믿어주십시오, 동장님. 네, 고맙습니다. 봄이잖아요, 2019년도 SS패션 믹스매치가 또 유행이더라고요. 믹스매치. 서로 안 어울리는 옷을 아래 위로 입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남자인 제가 여자 옷을 아래에 걸친다는 거. 이게 바로 진정한 믹스매치입니다. 2019 SS패션, 굉장히 핫해지 패션이에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다. 진짜 너무 잘 흘리죠. 봄 소년 같지 않습니까, 봄 소년? 어머, 괜찮죠? 괜찮지 않아요? 반응들이 왜 이래요, 괜찮죠? 근데 제가 보니까 거의 다 여자분들 옷이에요. 그래서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저희 팀 내에서 가장 또 꽃미모를 자랑하시는 우리 김신혜 작가님을 특별 게스트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빨리 나오세요. 빨리 도와주세요. 좋은 일이잖아요, 도와주세요. 제가 오늘 신혜 작가님의 패션 코디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저희 패션 센스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블랙 패션이잖아요. 블랙에는 이 자켓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이거 한번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자, 놀란 노자입니다. 자, 보세요. 변신 보세요. 비포. 자, 애프터 갑니다. 애프터. 와우, 놀라우라. 혹시 결혼하셨어요? 네. 와우, 놀라우라. 무려 10년이 어려워 보이는 패션. 여기서 단돈 천 원 이상부터 만나보실 수가 있어요. 혹시 애가 지금 몇 살이죠? 두 살이요. 두 살. 놀라우라. 6년 뒤로 내다보는 패션. 바로 어머님들의 시선 질조 인기 1등을 할 수 있는 부자취 사모님 패션. 와우, 놀라우라. 좀 웃으세요, 선호 어머니. 분육값 벌어야죠, 분육값. 웃으세요. 자, 여기 화북동 주민센터에 오시면 이 멋진 코트업, 치마까지 천 원 이상씩만 내시면 받아가실, 구입을 해가실 수가 있어요. 화북동 나눔 장터로 많이들 오세요. 여러분들 마음을 기부해 주세요. 전주 시간은 МУЗЫКА シang test은 checklist이네 remove 150 대 g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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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mber Kore호